이제 이렇게 태용호가 4.3 발언을 한 이후에 제주도에 우리공화당 등 극우정당과 극우단체에서 4.3을 오역하는 현수막을 대량 개시했다고 해요. 정신 못 차리네. 자 5.18을 공격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4.3까지 공격하는 거 굉장히 낯선 장면인데 갑자기 4.3항쟁을 총 공격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5.18과 4.3은 국팀에게 좀 다릅니다. 의미하는 게. 5.18은 사실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었죠. 군부독재 정권과 국민들 간의 충돌 또는 대결이 5.18 민주항쟁이잖아요. 5.18 그러면 떠오르는 건 그거죠. 민주주의 대 독재가 떠오르죠. 개혁 대 적폐가 또 떠오르고요. 연이어서. 광주 정신을 계승한 개혁진보세력과 광주를 짓밟았던 극우 보수 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광주. 그게 연상돼요. 이거 당연히 국팀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5.18을 자꾸 소환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무조건 불리합니다. 자기들에게 걔네라는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얘들은 진학군 쪽이잖아요. 전두환하고 한 동석이고. 그러니까 5.18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이득보다는 자기들한테 손해되는 측면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지간함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제 5.18을 자기네가 수용한 것처럼 막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죠. 광주도 가고. 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한테 이슈화되면 무조건 불리하니까. 묻어두고 이거는 우리는 여기 아니야. 우리는 5.18과 관련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4.13은 얘네들한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념 대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실 이념 대결은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단을 추구하는 세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의 충돌. 그다음에 좀 더 협소하게 얘기한다면 미군전과 그 당시의 진압 세력의 가혹한 무차별적 탄압과 학살. 죽고 있을 수 없었던.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방위적 항쟁의 성격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협소하게 보면.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무조건 이념 대결로 본단 말이에요. 제주도 4.3이라든가 남쪽에서의 빨치산 항쟁을 다 이념 대결로 봐요. 빨갱이 대 이쪽 세력. 극우 세력의 대결.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을 소환한 것은 이념 대결을 한국에서 재현하는 데 유리하죠. 얘네들이 볼 때. 침북 대 반북 같은 거로 구도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국힘한테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 지금 국힘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공안전국을 조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안전국을 조성할 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이념 대결입니다. 사회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는. 또는 남북 간의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는. 긴장을 격화시키는. 이것이 필요해요. 색깔론이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유리한 소재는 5.18은 아니거든요. 4.3이지. 그래서 부쩍 4.3을 꺼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어떠세요? 5.18을 얘기하면 광주의 지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사실 4.3을 공격하고 나면 제주도민들의 지지는 버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4.3 진상규명을 잘 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니라 극우 보수 세력이 유리했어요. 네. 그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민주당이 잘 잡아오지 못했어요. 쉽게 하면 표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처절하게 당했거든요. 제주도민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같은 날 제사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국내의 제사가 아닌 집이 없는 정도다. 그러한 공포, 그 당시에 그 끔찍한 공포,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 성향이, 투표 성향 같은 게, 지지 성향 같은 게 오히려 극우 보수에 더 많아요. 따라서 제주도는 건드려도 되는 거죠, 애인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광주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이쪽을 국힘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거. 우습게 보는 거죠. 제주도민들이 비교한 상처를 딛고 서서히 의식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원래 세상 돌아가는 꼴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주도민으로서... 제가 오늘 지금 꽃이 되게 일찍 폈다고 하잖아요, 한 2주 정도. 그런데 오늘도 저 학교 갔다 오는데 벚꽃이 막 폈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이 4월 3일 전후에 제주도에 벚꽃이 진짜 예뻐요. 그런데 그 대학 시절에 사실 벚꽃 구경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때가 4, 3주간이어서 4, 3 관련한 선전전 준비하고 선전전 진행하고 또 그때는 술도 안 마시고 그런 걸 안 하고 되게 경건하게 그 행사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런데 지금 4, 3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망언했다고 또 태영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열받네요. 저는 그 잠깐의 기억으로도 되게 열받는데 아마 제주도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도를 넘는 현수막들이 막 달려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4, 3 공세를 한 적은 없어서 질문을 가져왔는데 저는 추가해서 하나 그저께인가요? 안중근 의사 수급한 날에 이승만 탄신일이라면서 148주년인가 기념행사를 했어요. 이승만 박물관인가 기념관에 건립한다는 거예요? 건립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박진도 가고 온 여당 사람들이 다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도 이념 대결의 흐름이 있겠죠? 연장선에 있는 것 같네요. 총공세인 것 같아요, 지금? 공원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TV조선에서는 이승만 다큐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욕하는 다큐인가요? 정말 좋겠는데 한강다리 폭파하고 온짜로 망갔다 이런 다큐가 이번 기회로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모르는 우리 10대, 20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갑자기 또 제주도민 하여튼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너무 진짜 처참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삼촌들이라고 부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이 4, 3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되게 힘들어했던 것들을 곁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을 것 같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진상규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뒤집히니까 되게 속상하고 또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항의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